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귀여운 물고기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여러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왼쪽 색종이의 모서리가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오른쪽 색종이의 모서리도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주세요. 가운데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서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가운데 쪽에 보이는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위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그러면 위쪽은 이렇게 솟아오르게 돼요. 이 솟아오른 색종이 그대로 꾹 눌러주면 세모 모양이 됩니다. 세모의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친 후 가운데 세워주세요. 가운데 세운 색종이 아래쪽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 양쪽으로 벌린 후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위쪽에 있는 세모 모양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접었던 색종이를 다시 위쪽으로 작은 세모 모양이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어줄게요. 위쪽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오른쪽 모서리도 방금 접었던 크기만큼 접어줍니다. 아래쪽 모서리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뒤집어주면 귀여운 물고기 완성이에요. 예쁘게 꾸며볼게요. 짠! 완성입니다.